오늘 시청자 많네요 하는데 되게 시청자분들이 썸네일 보고 오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으면 시청자가 들어요 이렇으면 야 야릇한 음악 틀고 일어서 있죠? 그러면 시청자 늡니다 같이 당구치다 짜장면 먹여줄게 야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짜장면 먹을 돈이 없는 줄 알아? 신기하죠? 저는 이렇게 일어서기만 하면 시청자가 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안 일어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? 지금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늙큼하네 괜히 뭐라도 하나 뭐라도 하나 춤이라도 추나? 한번 봐야지 봐야지 이러면서 뜨끄면서 나갈게요 하는데 아 됐어 진짜 뭐 무슨 섹시한 춤이라도 추나? 어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런 걸 한번 하나? 이래가지고 왔으면서 어 진짜 남자들이란 어휴 진짜 평생 철판이 안 되는 남자들이야 아 우음 안전이 줄어드는 시청자 아 앉으면 원래 그래요 진짜 안전이가 줄어드네 다시 하면 다시 놀아야겠다 한śli 미칠게 다루지 말아요 이미 가졌으니까 그대에게는 미쳐가 속았지? 썰물처럼 빠지는 이제 볼 거 끝났다 이거지 남자들 솔직하게 야한 거 진짜 좋아해 이 자식들 나는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들 제 똥 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똥 먹었어요? 그래서 누나는 순결함?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진짜 야한 여자야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건 니 혼자만의 생각이겠죠 거지같은 놈아 여러분들이 진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요 아프리카 BJ 분들에 비해서 선비적인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도 낮 저 밤 이 그 その photo Lo 하